일제 강점기 일본의 군사항공기지였던 광주 서구 일대에서 관련 시설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흔적을 찾지 못했던 항공기지 지휘소가 5.18 기념공원 아래 묻혀있을 거라는 새로운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1942년 일제가 군용 비행장으로 쓰기 시작한 옛 광주공항. 광주 항공기지는 지금의 광주 치평동부터 쌍촌동, 화정동까지 광범위한 규모였습니다. 이 항공기지의 지휘소가 5.18 기념공원 자리에 묻혀있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근거는 1945년 일제가 작성한 광주항공기지 위치도입니다. 현재 5.18 기념공원 부지에 디귿자 형태의 구조물 여러 개가 표시돼 있습니다. 물탱크 흔적의 활주로와 가깝고, 규모가 큰 걸로 봐서 지휘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2013년 화정동에서 유류 저장소로 추정되는 동굴 3곳이 발견된 데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5군데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조사와 정비는 제때 이뤄지지 않고 방치 상태입니다. 이곳 화정동 동굴을 제외한 나머지 5군데 군사시설은 활용 방안을 논의조차 못한 채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조사와 발굴, 관리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광주라고 하는 이 공간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의 야욕을 불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했던가를 보여주는 시설로서 매우 의미 있는... 광주의 상징 공간인 5.18 기념공원 아래에 일본군 지휘소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정밀 조사와 발견 시설들에 대한 관리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